반갑습니다. 저는 메가스터디에서 생명과학을 강의하는 박지영입니다. 선생님과 함께 25학년도 개념완성 강좌로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소개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바로 본격적으로 제 강좌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24학년도 수능, 우리는 항상 수능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개념부터 시작해서 계획을 세우게 되는 건데요. 수능시험지를 한번 살펴보면 수능시험지에 있었던 첫 페이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페이지 총 네 페이지 중에 앞쪽에 차지하고 있는 9번, 눈앞에 보이는 이 9번까지가 대부분이 개념을 묻고 있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사실 이 9번 문제까지의 속도감이 얼마나 빠르냐에 따라서 수능시험의 20문제 중에 절반에 차지하고 있는 이 문제들이 개념을 묻고 있는 문제 안에 속도감을 얼마만큼 빨리빨리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뒤쪽 한번 볼까요? 마지막 페이지에 있던 17번과 19번, 이 17번과 19번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유전, 어렵다라고 불려지는 어려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 그리고 기회가 제공된다는 거죠. 1년 내내 열심히 유전병도 풀고 가계도도 풀고 사람의 유전도 풀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노력하는지 몰라요.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나와 함께 같이 많은 선생님의 제자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걸 1년 내도록 겪어본 저로서는 지금 우리가 개념을 공부할 때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맨 마지막에 점점 이 개념을 끝내고 난 다음에 우리는 유전 문제라던가 어려운 문제를 풀어내는 이런 연습을 많이 합니다만 그걸 풀어낼 수 있는 기회를 잡으려면요. 일단 저 앞에 있었던 9번 그리고 16번 여기까지를 얼마만큼 깔끔하고 정확하게 푸느냐가 중요한 관건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17번과 19번의 문제를 풀어내는 능력이나 실력을 아무리 열심히 갖춰도 시험장이 주고 있는 그 무게감과 그리고 그 속도감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겨내고 발휘하지 않으면 17, 19번을 풀어내기 위해서 투자했던 시간이라 노력이 헛수고가 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니까 우리는 개념을 공부하면서 첫 번째는 머릿속으로 개념을 이해하는 것은 첫 번째고요. 또 두 번째 이해한 것을 빨리 꺼내어 쓸 수 있게끔 잘 정리정돈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개념을 같이 공부하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자 이제부터 선생님의 개념 완성에 대해서 두 가지 강좌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개념 완성은요. 똑같은 책과 똑같은 과정이긴 합니다만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하나는 차근차근 기본편과 하나는 스피드한 실력편. 그 강좌명에 써도 너무 고스란히 느껴지지 않나요? 차근차근 기본편은요. 생명과학을, 수능 생명과학. 수능적으로 생명과학을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만들어낸 강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안에는 결국은 모든 내용들이 다 하나같이 다 빼곡히 들어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 모든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밑에 나와 있는 스피드한 실력편은요. 일단 생명과학을 한 번쯤 다뤄봤던 아이들이 있어요. 내신을 공부할 때 빡빡하게 아주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수능을 통해서 한 번쯤은 개념을 공부해봤던 아이들이 있습니다만 다시 수능을 준비하려고 보니까 생각보다 개념이 많이 달아난 걸 느낀다면 그렇다고 매번 문제만 풀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준비한 것이 바로 스피드한 실력편이라고 얘기해서 현장 버전을 담은 이 강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튜디오 버전이고요. 현장 버전입니다. 자 이 안에는 선생님이 개념완성 패키지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 강좌를 선택하게 되면 고스란히 선생님의 개념완성 강좌 고등개념서 제가 별명이 제 입으로 말하겠습니다. 빚지향이라고 합니다. 선생님은 선생님 마음속에는 슬로건이 모든 학생이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다. 모든 어떤 분야든 운동을 배우든 어떤 학문을 배우든 어떤 관련된 기능을 배우든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걸 충분히 연습하고 열심히 그래서 잘하는 이와 같은 과정 중에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그 단계 단계 넘어갈 때마다 적절하게 제시해서 결국은 아무것도 몰랐던 여러분들한테 환하게 빛을 비춰서 1등급을 맞이하게끔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가치관이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약속할 수 있는 선생님이 이번 25학년도까지 쭉 같이 공부하면서 너네들한테 약속할 수 있는 다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고등개념서라고 얘기하는 책과 함께요. 그 다음에 옆에 관리력이라고 해서 그 개념을 단단하게 잡아주는 것이 바로 문제인데 이 문제는 당연히 개념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적절하게 제시되어야지만이 여러분들에게 개념을 충분히 다지게끔 만든다라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개념에 해당되는 걸 1단계 공부한 학생들에게 가장 어려웠던 정답률 19% 어려운 문제를 툭 하고 던져내면서 풀어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적절한 단계로 제시될 수 있는 자 관리력은요 총 6권이면서 선생님의 공부하는 스케줄을 같이 가져가시면 돼요. 개념을 공부했을 때 1단원 2단원 1단원 2단원을 공부했다. 1, 2단원의 모든 기출문제에 의미 있는 문제가 들어져 있는 관리력 1권을 완성하시면 되고 신경계 호르몬 방어 그리고 흥분의 전도와 근육 유전은 2권입니다. 유전 파트 1, 유전 파트 2 물론 고등 개념사 안에서도 주요 문항이 있습니다만 그 문제만으로는 뭔가 개념을 탄탄하게 다졌다라고 하는 건 좀 아쉬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갑자기 기출문제집이 엄청나게 두꺼운 기출문제지를 잡아들었을 때 연도별로 되어 있는 기출문제집도 좀 풀다 보면 내가 안 배운 내용이 들어있어서 생각보다 진도가 잘 나가지 않고 또 두 번째는 단원별로 되어 있다 할지라도 난이도가 높은 부분을 만나면 포기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적절하게 선생님 6권으로 쪼개어 가면서 이렇게 먼저 개념을 공부하면서 기출문제를 다루고 그리고 개념을 다 끝냈을 때 기출분석서 선생님에게는 기출분석, 기출강좌가 또 따로 있습니다. 자, 그런 강좌에서 한 번 더 공부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 선생님이 총 6건으로 준비해져 있는 문제를 통해 유전 파트는 첫 번째 파트는 좀 평이한 유전 문제가 담겨져 있고 두 번째 파트는 사람의 유전이나 좀 의미 있는 유전 문제이긴 하지만 기본을 다질 수 있는 문제들의 모음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좀 반드시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마지막에 5단원이 들어져 있는 관리력까지 그래서 개념과 함께 문제를 가지고 개념을 다질 수 있는 관리력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제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기본편과 스피드한 실력편 중에 선생님이 어떤 부분이 다르고 저는 어떤 강좌가 어울릴까요? 고민할 것 같아서 제가 좀 준비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자, 선생님은 어떻게 수업하게 되는지 알려줄게요. 첫 번째, 선생님은 수업할 때 가장 먼저 1단원 1단원부터 출제 경향을 분석해 줍니다. 1단원, 자, 이제부터 1단원 내용을 수업 들어가자라고 바로 하지 않아요. 우리의 목적은요. 수능이라고 하는 시험을 이렇게 절대적으로 우리가 완성하기 위해서 개념을 공부하는 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부터 우리가 배우게 되는 이 1단원은 수능 문제 안에 몇 문제 출제되고 24학년도에서는 몇 문제가 출제됐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1단원 중에 과학의 탐구는 2년 전까지만 해도 간단한 문제가 나왔다면 최근 들어서 과학의 탐구가 특히나 평가원 문제뿐만 아니라 교육청 문제 안에서 좀 더 지역적이고 어려운 문제 자료에 해석해야 되는 그런 형태로 문제로 발전하고 있단다라고 하는 수능 문제 안에서 출제 경향을 얘기하게 되면 여러분 개념을 들을 때 마인드가 좀 달라집니다. 1단원이라고 들어가서 생물의 특성이라고 얘기해서 이렇게 배웠을 때는 그냥 여러분 약간 좀 루즈해지기 마련이거든요. 과학의 탐구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과학의 탐구 개념 수업을 들었을 때 균화법, 면역법이라고 해서 그게 그렇게 이해하는데 어렵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될 때 어렵게 출제가 되는지를 수업 시간에서부터 얘기를 하면서 아 저런 부분을 좀 강조하면서 저런 부분을 유심히 들어야 되겠구나. 여러분들이 좀 더 개념 수업을 들을 때 그 문제의 출제 포인트도 잡아주고 그리고 긴장을 여전히 의미 있게 개념을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저의 수업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작을 출제 경향 분석으로 들어가게 되고 두 번째는 개념. 개념 수업할 때는 판서 위주로 수업합니다. 선생님에게는 아름다운 판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 판서를 꼭 제가 판서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저도 공부라고 하는 걸 할 때 개념을 들을 때는 충분히 알았지만 마지막에 한 며칠만 지나도 머릿속에서 달아나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그럴 때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던 이 판서나 또는 요약되어 있는 필기를 딱 보면 그때 기억이 다 나요. 선생님이 이때 갑자기 헛소리했지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썰을 풀었지 이런 것들까지 다 소환이 돼서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판서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판서 위주로 수업을 하는데 난 사실 옛날엔 이더라. 너네들이 필기 노트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좀 했다. 왜냐하면 너네들이 필기 노트를 만들어야지만 자기 자신이 만든 것이 가장 찐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생명과학만 공부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박지영 선생님의 손필기를 PDF로 제공을 합니다만 아마 지금 선생님 수업을 들으려고 하는 애들은 특히나 내 수업을 들으려고 하는 애들은 선생님 판서를 그대로 옮겨 적어서 자신만의 그 필기 노트를 만들려고 하는 애들이 대부분 다 많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21학년도 수능 대비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수능이 개념은 그대로지만 수능의 경향이나 트렌드는 당연히 변하죠. 그러니까 개념은 그대로지만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정리정돈해야 되는 것이 분명히 매번 좀 달라져요. 그래서 선생님의 올해 필기도 작년 필기와는 또 다른 부분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필기 자 기본적인 뼈대 골격의 필기는 제공하지만 옆에 자신만의 필기로 25학년도를 위한 그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필기하는 것이 훨씬 더 더 추가로 선생님의 뼈대에 있던 필기에다가 추가로 적어가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고 더 좋은 건 온전히 샘과 함께 자신만의 노트를 스스로 만들어 보는 것은 여전히 선생님이 추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이제 차근차근 기본편과 스피드한 실력편의 차이점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선생님의 고등개념서 여러분 눈앞에 있습니다. 고등개념서 좀 두께가 두껍네요. 자 몇 페이지까지나 되나 봤더니 한 350페이지가 좀 넘어가는데요. 이 안에도 문제가 있거든요. 실력 따지기 문제 이런 형태로 차근차근 기본편은 처음 공부한다라고 해서 문제를 풀어낼 때도 분명 쉬운 문제라고 할지라도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은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선생님 이 안에 들어있는 모든 문제는 다 풀어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차근차근 기본편에는요. 중간중간마다 어떤 내용이 있냐면 교과서 탐구 실험 자료 분석이라고 얘기를 해서 이런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는데 어쩔 때는 우리 개념을 공부할 때는 첫 번째는 뼈대를 세우는 거죠. 뼈대를 세울 때 하나하나 그 뼈대 하나하나 세울 때마다 모든 가지들을 다 설명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뼈대를 완벽하게 세워놓고 그 다음에 그 다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근데 이 뼈대를 다 완전히 내가 봐도 학생이 완벽하게 뼈대가 완성됐다라고 얘기하면 여기에다가 가지치길래서 지역적인 개념을 날려줍니다만 본 내용의 개념섭이 다 이루어지고 나면 그 단원이 끝날 무렵쯤 의미 있는 단원에서 의미 있는 단원에서 좀 지역적인 내용들이 있었을 때 선생님이 문제풀이하면서 지역적인 내용들도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탐구 실험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고 수능 시험 문제에서 자주 출제되는 출제 포인트도 잡아주고 이런 것들 왜냐하면 아직까지 평가원 기출이나 기출문제를 많이 안 다뤄 봤을 거잖아요. 그럼 기출문제는 어떤 표현으로 나오는지를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와 같은 형태를 차근차근 기본편에서 선생님이 정리정돈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스피드한 실력편은 듣는 대상이 좀 많이 다르죠. 한 번쯤 이런 유역에 대해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은 주요 문화 전체적인 문제 중에 혼자 풀어도 풀어낼 법한 1번이나 2번 말고 7번 문제 이 문제 정말 많이 틀리는데 왜 이 문제를 7번에 틀리는지 그런 문제에 대한 풀이를 하면서 자 들어가다 보니까 장단이 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차근차근 기본편은 정말 열심히 꼼꼼하게 공부하다 보니까 강의수가 많을 수밖에 없고 밑에 남아있는 스피드한 실력편은 시간이 좀 부족한 상황에서는 뼈대 잡기도 좋고 그 다음에 강의수도 적절하고 어떤 문제가 중요한 문제인지까지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둘이 서로 장단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수업의 형태가 있잖아요. 난 꼼꼼한 거 아니면 반대로 아 나는 좀 툭툭 쳐내려가는 수업이 좋더라 뭐 이런 형태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자기와 맞는 수업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수업은 꼼꼼하게 둘 다 잘합니다. 자 밑에 나와있는 관리력 활용법을 같이 한번 보면요.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고등개념서와 함께 옆에 선생님이 지금 관리력 자 첫 번째 1권으로 나가고 있는 이 관리력이 같이 이렇게 배송이 될 거거든요. 모든 6권이 함께 배송이 되게 될 건데요. 이 관리력 안에는 전체 365문항이 있어요. 이 안에는 주요기출 모든 기출이란 말은 없고 주요기출이지. 왜냐하면 3월, 6월, 9월 수능이라고 얘기하는 평가원 기출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7월 교육청이나 10월 교육청 아는 친구들은 알겠죠. 7월과 10월 교육청 교육청 문제를 좀 평가원과는 약간 스타일이 좀 다르거든요. 우리가 준비하는 시험은 평가원 시험입니다. 평가원 시험입니다만 우리가 중간에 1년간에 거쳐가는 시험 중에는 교육청 문제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시험이 평가원이기 때문에 평가원 스타일에 맞게끔 먼저 기출 문제를 풀면서 우리의 개념을 다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개념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기출 분석 모든 기출 문제가 다 들어있는 그 문제를 가지고 좀 고난도 문제 그리고 좀 약간 교육청 문제와 그 취업적인 그런 부분들까지 물어보고 있는 그런 문제들 그런 문제들까지 거기 가서 한 번 더 꼼꼼하게 다지는 거죠. 기출 문제만큼 중요한 건 없어요. 기출 문제라고 얘기하는 것이 한 번 볼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개념을 보면서 자 개념을 보면서 주요 기출을 한 번 다 다루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기출 문제라고 얘기하는 기출 문제집을 통해서 한 번 더 고난도와 지협적인 것까지 꽉 눌러다보면 여러분들은 기출 문제 제대로 봤다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기출은 선생님은 수능의 예고편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개념을 다루면서 왜 기출 문제를 하느냐 선생님이 작년 선생님의 개념 완성 강좌거든요. 24학년도 개념 완성 14강이었습니다. 거기에서 근육 문제를 하면서 근육 문제의 단면 짤랑하는 그 개념 안에서 빠짐없이 수업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있는 그들이 L1이냐 L2냐 L3냐 뭐 이런 식으로 이와 같은 개념 안에서는요 단 하나라도 빠짐없이 모든 걸 꼼꼼하게 담는답니다. 근데 알고 보면 이 개념을 공부한 것이 당연히 기출 문제와 이어지며 여러분 9월 평가원 그리고 수능까지 맥락이 다 함께 하는 거지. 그러면 개념에 해당되는 부분을 공부할 때 적절하게 기출 문제를 풀어가면서 공부해야지만이 내가 배웠던 개념이 어떻게 해서 문제화 되었을 때 내 개념이 단단하게 다져지고 개념을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게 훨씬 더 여러분들은 시너지 있게 시너지 있게 개념을 꽉 잡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은 개념을 공부할 때 같이 개념 수업에서 다뤘던 내용을 가지고 기출 문제를 한 번씩 풀어보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좋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고등 개념서와 함께 주요된 기출 문제가 나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은 개념에 대한 전체적인 주차별의 스케줄을 이렇게 잡았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전체적으로는 한 2달 2달에서 2달 반 정도의 스케줄을 잡아서 개념을 완성하겠다라고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여러분 너무 길게 늘어지면요. 하기 싫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1, 2단원 바짝 공부하시고 1, 2단원 가지고 바로 문제풀이 바로 관리력의 1권 문제풀이 들어가주시면 좋고 선생님이 신경계 호르몬 그 다음에 신경계 호르몬 방어라고 얘기하는 부분까지 나가면 관리력 2권 그리고 전도와 근육 전도와 근육에서 기본적인 개념부터 시작해서 문제를 적절하게 풀어내는 전도라고 얘기하는 것이 어느새 문제 난이도가 많이 어려워지고 있는 쭉 그리고 근육도 점점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서 그렇다고 기본을 배제할 수는 없어요. 기본의 개념과 함께 전체적으로 어떻게 문제를 바라봐야 되는지 눈을 기르는 것까지가 개념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념에서 전도와 근육의 기본과 기본 개념과 기본적인 기출문제를 다뤄보는 것 그리고 나머지는 온통 유전에 힘쓰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에게 맨 마지막에 보충으로 5단원을 제공합니다만 자 그 다음에 나머지 한 달은 온통 유전에 힘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유전을 들어가기 전에 아 내가 유전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실력이 너무 불안한데 라고 하면 선생님이 입문편 중에 전범위가 아닌 유전 입문편도 있거든요. 유전 입문편 듣고 오시면 훨씬 좋고요. 훨씬 좋고요. 제가 입문편 잘 찍었거든요. 수능의 입문편의 유전편을 수강평도 보시면 많이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들어오셔도 되고 아 선생님 저 간당간당한데 어떨는지 잘 모르겠는데 라고 하면 유전의 기본편 듣고 아 나는 입문 갔다 오겠다. 갔다 오셔도 되고 자 선생님이랑 같이 그래도 유전 기본부터 시작해서 세포 주기 그리고 사람의 유전 그 다음에 사람의 유전 그리고 가계도 라고 얘기하는 부분까지 자 전체적으로 한 달 정도 한 5주 정도는 비유전에 투자하시고 나머지 5주 정도는 유전에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형태로 길게는 12주 짧게는 10주 정도 선생님 5단원 하나 더 있을 거니까요. 그렇게 잡아서 계획을 세워서 선생님도 여러분들이 이런 계획을 세워서 공부를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강의도 진도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죠? 자 이제 단 한 번의 개념 선생님이 그 생명과학 입시 설명회에서도 얘기를 했는데요. 단 한 번의 개념이라고 하는 건 아이들이 이렇게 개념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한참 후에 7월 8월 9월 내에서 분명히 개념에 빈틈이 생겨도 다시 개념 완성 강좌로 돌아오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왠지 불안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다 상반기 때 상반기 때 공부했을 법한 이 개념을 난 뒤늦게 여름에 다시 와서 개념을 공부한다라고 하면 많은 학생들이 좀 약간 어깨가 축 늘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개념 강좌는 상반기 때 끝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자신감 넘치는 자존감이 높아지면서 해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자신감 넘치는 마음으로 수능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 한 번 개념 딱 이거 한 번 본다라고 생각하시고 끝내주시고 대신 선생님 중간에 까먹으면 어떡해요. 저 9월에 까먹고 아니면 8월에 까먹고 까먹었을 때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까먹지 않고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보이죠. 첫 문제 오엑스 첫 문제 오엑스는 25학년도를 위해서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형태로 나옵니다. 첫 문제 오엑스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주 디테일한 개념을 잡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옆에 비유전 모의고사라고 있죠. 기본편 8회 그리고 실전편 9회 지역편은 진짜 어려워요. 지역편은 진짜 어려워요. 근데 지역편에 나온 거 2.4 수능에도 많이 나왔다. 그래서 여기 남아있는 지역편 10회 그래서 8회 9회 10회 총 27회분에 비유전이라고 하는 이 모의고사 비유전만 다 담아서 만들어 놓은 모의고사가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 두 가지를 활용하다 보면은요. 혹시라도 하반기 때 개념을 잊어버렸다고 할지라도 다시 개념 완성 강좌로 돌아가야지 라고 하는 생각은 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은 이 개념 완성 강좌를 통해서 자 상반기 때 우리 이거 한 번 본다 라는 생각으로 그런 마음가짐으로 그렇게 야무지게 이 강좌 완성하시고 완강하시고 그 나머지는 이거 가지고 이제 중간중간에 나의 빈틈을 선생님의 OX와 비유전 모의고사로 채우겠다 라고 한다면 하반기는 어려운 문제와 실전 모의고사 이런 것들로 충분히 달려가셔도 여러분들의 수능에 만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자 이제 선생님과 함께 제가 준비한 유전 뭐 선생님이 부스터 커리큘럼에서도 얘기했다시피 각각마다 단원별로 소화할 수 있는 유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수능 입문도 있고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유전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여러가지 강좌들도 있고 어떤 비유전이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에서도 마찬가지 개념 완성뿐만 아니라 다른 하나하나들까지 사실 알고 보면 선생님이 그 아주 오랜 시간 동안에 선생님 인생에 있어서는 이 생명과학으로서의 박지향이 가장 중요하죠. 선생님이 이 업에 대해서 진심이라는 겁니다. 정말 정말 매년마다 잘하고 싶고 매년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결과를 안겨주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 이 스탁에 오랜 시간 동안 연구하고 분석하고 이 모든 노하우가 결집되어 있는 강좌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저와 함께 자 이제 거침없이 우리 25학년도를 위해서 달려나가 봅시다. 여기까지 생명과학을 강의하는 박지향이었습니다.